오늘 경기 아무래도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이대흥 그리고 박재욱 선수입니다. 밀어낸 타구입니다. 자신감은 돼요? 자신감은 돼요? 141km의 고속이에요. 활개통이야. 결정으로 또 빠른 볼 141km의 강속구를 보여주고. 야, 치기 쉽지 않겠는데? 지난 시즌에 이 완벽한 이 투구. 그거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투아웃. 주자는 없습니다. 투앤트의 볼카운트에서 이대현의 결정구는 어떤 공일까요? 가자, 대현이, 대현이. 가자. 빨리 가자, 강희. 힘이 썼네. 저쪽으로 들어왔습니다. 저쪽으로 들어왔습니다. 140km의 빠른 곳.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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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고맙습니다. 오, 기분 좋은데? 오늘 서준 공식 공원! 공개하겠습니다! 준비! 돌리면서! 한 번 더! 와, 멋있어, 멋있어. 벌리고! 한 번 더! 한 번 더! 나사도 불러주세요! 몰라요. 마지막에 9컨드 3진으로 잡아내면서 단 한 명의 주자도 허용하지 않았던 개막전에서의 1위원 투수 이대현이었습니다. 조금 빠진 거 맞지? 조금 빠진 거. 형, 좋아요. 야, 이게 빠졌다네. 코밖에 안 보여, 코밖에 안 보여. 야, 왜 아예 코밖에 안 보여. 어색하네. 나가, 있어. 아니, 근데 왜 포켓볼 안 나오냐? 아, 영국이 좋아. 아, 영국이 좋아.